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14일 날 도둑놈들 1권을 내고 그 다음에 오늘 도둑놈들 2권 3권 3구 대통령 선거에 관한 책을 오늘 아마 서점에 깔릴 모양입니다. 2022년 또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원래 계획은 2권 3권을 내고 그 다음에 한 4권 5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이어서 이제 펴내려고 했는데 이제 책을 1권을 내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4.15 총선이 지금 이제 거의 4주년 정도가 되어 가니까 4.15 총선에 관한 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급히 4.15 총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차네요. 얼마나 표를 많이 도둑질을 했는지 정말 책을 쓰면서 욕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4.15 총선은 좀 더 정밀하게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와 함께 부탁을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을 다 그대로 두고 한번 정밀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은 일단 서울 편만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해서 전국편으로 확산을 해나가는데 서울만 하더라도 한 9개 의석이 사전투표 조작으로 다 바뀌었네요. 바뀐 것뿐만 아니고 이제 유튜브 방송은 이제 시간에 많이 쫓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급히 하는 방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쓴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알거나 확신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4.15 총선 글을 쓰면서 진짜 욕 나오는 거 있죠. 표를 얼마만큼 훔쳤는지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사람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의 친척들도 이제 그만하면 안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않고 나라가 이렇게 도둑놈들이 덕실덕실해 가지고 한 곳도 승한 데가 없는 겁니다. 세금 받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 하는 꼬라지나 선관이 하는 꼬라지나 보면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도둑놈들이 덕실덕실해 가지고 나라가 넘어가는데 외침에 의해서 넘어가지만 내부 분열이나 내침에 의해서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엊그제 여러분들 조선의보에 아주 탁월한 역사탐방을 하는 한 기자분의 고종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일본군 바짓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제발 조선에 더 많이 파병해달라 을사조약이 이전에는 2만 환인가 그 당시 돈으로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먹었다고도 표현 할 수 있지만 조선 사람들이 넘긴 거죠 나라를 조선의 지도청들이 민중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니까 조선 지도청들이 나라를 넘긴 겁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곳도 승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리 봐도 책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진짜 도둑놈들이 서민들은 뭐 먹고 살기에 힘드니까 앞만 보고 살기도 버거운 거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친구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지금이 그런 겁니다. 한 곳도 승한 데가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서 표를 이동을 시켜놓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봐도 그렇고 계산을 해봐도 그렇고 얼마나 표를 도둑질을 많이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되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170석이니 169석이나 이렇게 떵떵 민주당 국회의원들 서울 전역의 49개의 여름 가운데서 41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단 한 명도 부정선거 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상호 이인영 박주민 고민정 박홍건 이낙영 한 명도 여러분들 그게 없는 겁니다. 나라의 근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 은폐하고 덥자고 하는 것이 지금 권력 잡은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권력 좋아 띵호와 권력 좋아 띵호와 권력 맛있어 띵호와 권력 맛있어 띵호와 하지 않습니까 다 권력에 뭡니까 대가리를 쳐박고 꿀 빨아먹듯이 빠는데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무사하겠습니까 무사 안 합니다. 근본 문제를 여러분 깔아뭉개고 무사하다 절대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방 가는 친구들이 엄청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독서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백성들이 어려우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라에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걸 은폐하고 다 이러면 입 쳐 닦고 그냥 넘어가자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도둑놈들이 이러면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놈들 잡아야지 그걸 안 잡고 다 뜯고 넘어가는데 문제없을 거다 뭐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겠죠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안 죽을 만큼 고생들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저조하는 것도 아니고 악담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기둥이라는 것이 뭐죠 선거제도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게 뭐죠 도둑질로 다 탈바꿈이 됐는데 한 놈도 여러분 나쁘지만 그걸 덮는 놈도 더 나쁜 거죠 그리고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 뭐죠 권력의 꿀단지에 빠져가지고 대가리를 쳐박고 뭡니까 세상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게 죽는 거일이죠 그거 어떻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여러분들 이 나라 사람이지만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쓱가래가 여러분들 다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게 확연하게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그걸 덮고 가자 문제없다고 하자 부정선거는 뭐죠 토론회 하자 그 젊은 천하람이니 이준석이나 하나 이런 애들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나라 같습니다 지금 그게 토론 주제입니까 확정된 사실인데 토론회가 여러분들 사실을 확정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들 참 고생길이 헌하다 당신들은 지금 눈앞이 현안과제 이런 급급해가지고 세상 앞둘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고생을 할지 백성들이 얼마만큼 죽을 고생을 할지가 흔히 보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도둑놈들 이 문제 못 고치면 식솔들 데리고 죽을 고생을 할 거고 본인들도 다 감방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본인만 가겠습니까 마누라도 다 가고 하겠죠 한 분이 여러분 가운데서 제법 된 글이니까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읽은 분도 계시는데 글을 보니까 이게 조선족이 쓴 글은 분명한 모양입니다 다 읽으셨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시국에 대한 그런 전망하고 미래 전망하고 현실에 대한 진단하고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공유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조선족입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고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리고 싶습니다 글을 많이 제가 써봤기 때문에 글을 딱 보게 되면 이게 진짜 글인지 가짜 글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선족이 쓴 글 맞습니다 제목은 중국이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론조작은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트도 많이 씁니다 그 수가 한 천 개 정도 됩니다 여론조작팀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가가 온전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선거개입이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여론조작이 있으면 그거를 국가가 안보 차원에서 그걸 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만 사람들이 이런 중국의 선거개입이 심해지니까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없애고 일체의 전산장비를 쓰지 않고 우물정자를 적어가며 수작업하고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개표하고 이렇게 대만 사람들이 자구책을 쓰지 않습니까 중국의 선거개입하고 중국의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안 다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라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댓글 공작이 성행하지 못하러 최소한 여러분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쉬운 대로 댓글 실명제 같은 걸 실시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이도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부담이 훨씬 더 이러면 상위 가치가 뭡니까 국가를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이익이나 비용이 충돌하게 되면 그때 선택기준이 뭐가 상위 가치고 중요한 걸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댓글 실명제도 실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부정도 작은 조선족들이 담당했고 그들의 국적은 중국입니다 네이버의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중국인의 손을 거칩니다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뭡니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이러면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손바닥 안에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습니다 문정부하여 써져진 글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하게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고종이 뇌물 먹고 나라 팔아먹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과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군주권을 어느 정도만 보호해 줄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선조의전을 썼다고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 안타까웠으면 이런 걸 썼겠습니까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이 모두 중국인의 손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면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자들이 당연히 뭡니까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더라도 상당히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전혀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기관산업을 장악하기에 마술을 뻗치고 있고 중국은 민주당 진중정킨과 결탁하여 침략에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 역사에서는 맹매하게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이 등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선거 문제를 제가 그냥 계속 다루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족이 여러분 쓴 글을 제가 한 분이 보내줘가 읽고 이거는 조선 독도 문제지만 한국에 유학 온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가다가 대한민국 역사가 끝이 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재인씨가 딱 일치하는 겁니다 여론을 조작해 가지고 좌파 정권이 여러분들 권력을 다시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해 가지고 이민정책을 굉장히 중국의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꾸게 되면 그냥 나라가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런 주장을 펼쳐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득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만 많이 받지 그 밑에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충분하게 여러분들 한반도를 자기 역량력 하에 강하게 묶어놔야 될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체제가 선거에 의해서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10년 20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그게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뭡니까 박수치고 뭡니까 울러다니는 인간들이 반드시 나올 거고 그 인간들이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아무 모조 관심이 없고 이 나라에 정치하는 인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망하든 간 게 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돼 있는 겁니다 한국이 적화되어야 미국에 대항하기가 쉽고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국의 한족들 같은 경우는 제국을 경영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거나 침투해 가지고 뭐죠 사람들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이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뭐 별 거 있습니까 한국 역사에서 여러분들 지배층이 정신 바짝 차리고는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중국은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길은 한반도를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속국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신들하고 비슷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 체제에 야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뭡니까 등장할 거란 이야기죠 그들은 분명히 선거를 만지겠죠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뭐죠 중국이 협력할 거고 뻔하지 않습니까 시나리오가 이미 그걸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중국 공상당 개입이 필수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4.15 총선에 대해서 중국 개입도 뭐죠 뭐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얻어낸 것이 많은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의 결과로 결국은 중국에서 많은 것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대 조선종 댓글 선동부대원 대기의 2017년 대선입니다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뭐에 당선되었고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며 엄청 취약한 나라며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야 이 나라는 정말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조선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다시 또 반복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중국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하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 할 수 있다면 이미 민주당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 개표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내부의 적도로부터 나라가 침략당한 상태인 거죠 선거 사기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국가가 침략당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건현대사 역사에서 1948년도의 재헌의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옷에 맞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다음에 외부의 침략이 1950년 6월 25일 여러분들 6.25 전쟁으로 터진 겁니다 그 이후에 최대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공직선거에 대한 반복적인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6.25 전쟁은 외부에로부터 침략이었지만 부정선거는 내부의 적도로부터 극 헌정질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배불러 띵호와 배불러 띵호와 이겁니다 권력조화 띵호와 권력조화 띵호와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안 망하겠습니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죠 6.25 전쟁은 외부의 침략이니까 전선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부터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2018년 지방선거 이번 대선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뭐죠 전선이 불명확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멀쩡한 언론이 중견 출신들이 선거 부정 없다고 날티고 다니고 뭡니까 쇠파란 뭡니까 천하라민이 무슨 이준석이가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 꼴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깔아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부자도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강성규 사회시민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앞날 있죠 암흑입니다 암흑 이거 여러분들 이 조선족이 쓰신 댓글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김기현 씨하고 안철수 씨하고 황교안 씨가 붙는 당내 경선도 다 댓글 공작이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게 다 조작인 겁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심겹게 잡은 사람이 그 문제가 얼마나 여론조작과 댓글 조작과 여러분 선거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감방으로 갈 건데 나중에 훤히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저는 나이도 좀 있고 아이들 다 키웠고 그리고 특별한 뭡니까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중국의 속국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거를 장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하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주변 국가에 자유발랄한 자유 국가를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중국인민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중국인민들이 여러분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게 되면 자유롭다는 것이 이런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미국하고 패권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망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중국이 승리하겠습니까 억압된 체제가 미국을 보려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죠 깔아뭉개는 사람이 뭘 잘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로 안다고 모든 기술은 그냥 한반도를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중국이란 나라의 중국 공상당의 명확한 목표인 거죠 박근혜하고 이병방 때는 진중 정신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지거나 지배층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주를대가 출시하고 가문의 영광을 추구했던 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 피해 흐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좌파 정치인들 가운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다도 차라리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중국 정부도 이때다 싶어 민주당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태블릿 조작 조선족 댓글이 주도하는 여론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느낀 한국인들이 그 분출구를 조작된 여론의 몸을 내맡김 조작된 선동당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말았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뭘 했습니까 전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2017년 대선까지 여러분들 제가 도덕놈들 시리즈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적어놨다는 행편이 되시면 책을 구매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여러분들 대선까지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종류이 뭡니까 표 도덕질을 다 밝혀낸 책을 내야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그 사람들은 사실 겁이 나겠죠 자기들이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뭐죠 표 도덕질을 밝혀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나와 가지고 그 방대한 선거데이터를 뭐죠 분석한 놈들이 어딨노 정신나간 놈들인데 아니 그런데 공병호하고 제야 전문가 정신나간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들 두려울 겁니다 왜 도덕질한 방법을 다 밝힌 책들이잖아요 여러분 도덕질을 했는데 비디오 촬영점 고화질 HD 뭡니까 하질로 이렇게 다 그게 찍힌 찍힌 것을 밝혀 가지고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뭐죠 최고로 박아가 내면 얼마나 여러분 열받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번 4.15 총선을 한 1 2주 정도 두고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 지역에서 소위 표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들 지금 책을 많이 진행시켰는데 그 책이 나오게 되면 뭐 엉망진창입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에 49명의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 안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인 겁니다 유튜브 방송은 흘러가니까 그렇지만 책으로 뭡니까 박아 놓으면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죠 홍영표님 멋있네요 홍영표 민주당의 홍영표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조작을 했잖아요 이거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 이번 침략은 1년에 수백억 이름들 정당 보조공을 받는 당과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야합해 가지고 헌정질수를 무너뜨리는 선거 도덕질을 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사람들 좀 겁날 겁니다 설마 선거 데이터까지 분석해 가지고 득표수 제조공장을 만들 급수배가 찾아낼 거로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후보별 득표수 발표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미친 인간들이 나서 가지고 뭡니까 그 거대한 선거 데이터를 다 뒤져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제조 생산 유통시켰는지를 다 밝혀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다 뭡니까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이 나라를 밀어붙이는 그런 체력들이죠 그냥 조선족들 댓글 동원 해 가지고 여론 조작하는 겁니다 이 조선족이 쓴 글이 필요한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으면 한국인들이 잘 따라옵니다 쇄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 퍼뜨립니다 일종의 온라인상 우한 폐렴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런 쪽의 인재풀이 차고 넘칩니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에 인해 버리고 다른 커뮤니티 갈아타거나 이런 게 반복될 뿐입니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스스로가 이름 자초한 거죠 한국인 스스로 내버려 둬도 내부 분류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기름 붓는 게 작금의 중국 공상당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상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한국 여자들이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라 그렇습니다 남자들이야 군대를 갔다 오니 개념이 생기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돌림돌입니다 당분이로 한국 한반도에 단 한 번도 중국에 도움받은 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청난 뭐죠? 수단이 생긴 거 아닙니까? 선거를 뭐죠?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선거결과를 이번에 여러분 당대표 선거결과는 누구와 함께 도움되도록 만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래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맡기는 걸 보면서 결국 저 사람들도 코가 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당 야당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한국은 2010년대가 피크였다고 봅니다 이런 정신상태로 못 잃었습니다 이런 정신상태로 이런 정신상태로 이런 썩어빠진 정신상태로 나라가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지도청들 보시기 바랍니다 1948년도에 재헌의회가 이런 출범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조선을 벗어나서 명시를 상부하고 출범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가장 큰 여러분들 환란은 1950년 6월 25일 날 벌어졌던 여러분들 6.25 전쟁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대사건이 뭡니까 특정 정당과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뭐죠 도덕질한 겁니다 6.25 전쟁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했으면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란 내부의 적들로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 침략을 당한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특수동 출신의 윤석열이실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분 보이는 작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난 몰라 그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여러분들 6.25 전쟁과의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헌정질수가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조작국이 돼버렸는데 그걸 입을 다물고 다 깔아뭉개겠다는 겁니다 언론인들이 다 침묵하고 지식인들이 다 침묵하고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이 야합하고 이게 나랍니까 조선족은 여러분들 크게 언급 안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에 절정이자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도구라는 것이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댓글 남기신 분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이 아닙니다 이제 시민입니다 시민 조선시민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지도자는 전산조작범들이 이런 선택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선거사기범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는 거죠 전산조작범들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대통령실에서 부정선거 관심 가지고 변호사 두 분 가셔서 브리핑하고 있답니다 어느 천년에 어느 천년에 뭡니까 밑에 누가 여러분들 브리핑을 받았는지 지금 브리핑 받을 때입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인 거죠 참 한국 사람들이 둔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래도 문인들은 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문열 선생이라든지 복걸이 선생 같으신 분은 젊은 작가들에게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죠 그 이야기는 사유체계가 좀 체계화되어 있고 많은 독서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문열 씨나 복걸 선생 같은 분은 이제 쉽게 나오기 힘든 그런 소설가들입니다 복걸 선생이 근래의 여러분들 연세가 꽤 드셨을 건데 계속해서 펴내고 있는 것이 이 중국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중국의 평창에 대한 전략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자유주의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게 지식발전소에서 나온 중국의 평창에 대한 전략이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한반도에 들이온 중국의 그림자 이 책이 한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나왔죠 중국 문제 그런데 마침 오늘 이게 조선족이 쓴 그런 경고 편지에 더해가지고 복걸 선생이 쓴 글이 나와 있더군요 중국의 침투입니다 다음에는 침략이 되겠죠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중국의 침투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특질을 파악하고 진지하게 대체해야 된다 중국 침투에 가장 두드리는 특징은 전방위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에 침투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체주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가 없고 체제가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속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가 전략이 10년 20년 계속해서 시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시를 통해서 친중 정치인들을 만들고 그리고 미인계를 쓸 수 있고 뇌물을 매기고 해가지고 완전히 국가의 지배층들을 다 자기 소화에 둘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개방된 나라고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정권이 4, 5년 더울로 계삭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렇게 이런 전쟁에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중국은 한국을 복속화시키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중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을 속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같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뭡니까 동조하거나 부역하는 정치 세력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 세력들은 대부분 어떤 여러분들 도구나 수단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선거 결과를 장악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중국에다가 대한민국에 진상을 하겠죠 노골적으로 진상하지 않고 중국이 원하는 정책을 뭡니까 내정에서 반영시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민정책만 조금 바꾸더라도 완전히 뭡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홍명표님 말씀처럼 예전에 브레진스키가 한국을 반일감정 때문에 중국으로 기울거려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듯 합니다 아마 미국의 조야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중국에 복속화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하지만 다 염두에 두고 있겠죠 중국이 침투하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겁니다 저처럼 그렇게 좀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참기가 힘들죠 이런 나라가 기울어가는 과정을 보면 자식들이 뭡니까 중국의 속구가 된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중국은 다른 나라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어떤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왜 자기들 문제만 잘하지 왜 우리한테 자꾸 괴롭히느냐 그게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뭐죠 다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또 국제정치의 논리니까 특히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우리 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훌쩍 넘어선다 댓글이 그렇게 성행하는데 댓글 조작을 우리 스스로가 막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는 일조차도 대한민국이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게 되면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다 반대하겠죠 그러니 나라가 절반 정도는 다 넘어간 겁니다 나는 이문열 선생이나 복걸 선생처럼 그런 소설가적인 그런 통찰력이나 이런 관점을 보지 않지만 그래서 저도 비교적 세상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에 썬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부등을 치지 않으면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특히 근래에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고 영속화하기 위해서 중국과 결탁해가지고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중국이 원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타결을 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방송에서 또 중국의 비판적인 걸 항상 노란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일체 다루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사립대학의 다수가 중국 유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데 뭐 다 넘어간 거죠 공자학원들은 주로 그런 대학에 설치된다 자식들하고 지금은 노년이 길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50대면 4, 50년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수명이 늘어난 걸 보게 되면 60대 같으면 3, 40년을 더 살 거고 그러니까 자식의 세대만 겪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당대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 겁니다 중국의 침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속성이다 중국은 전체주의 사회인지라 정권 교체가 없고 언론 자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 옮길 수 있다 자인이 중국의 침투는 장기적인 개갈에 끈질기게 수행된다 정권들이 단기적 업적에 매달린 자유사회는 이 점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뭡니까 미국의 조야의 친중인사들을 포진하기 위해서 미인계도 쓰고 돈을 매기고 이런 것이 10년 20년 계속 축적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손보기 좋겠습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안보라든지 그런 정보기관 기능도 너무 취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 침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유사회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으로 특정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중국의 집중적 침투를 받는다 그러나 상주 중국 동포가 백만 가까이 되는 상황은 깔끔한 방책이나 매끄러운 대응을 어렵게 한다 걱정스럽게도 우리는 이 위협에 너무 둔감하다 나는 다른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의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선구를 가지고 이러면 저놈들이 조금 먹었다고 치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심장한 사람이 다 쓴 겁니다 실은 우리 스스로 중국의 침투로를 열어준다 2020년 4.15 총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중국인을 개표종사자로 고용했다 이 회기 망측한 행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놓은 해명은 더욱 회기하다 외국인을 쓰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처음부터 중국인들을 쓰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이게 4.15 총선이 일어난 거잖습니까 한국의 일부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중국에 갖다 바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선거관리를 장악한 자들이 갖다 바칠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정치 세력들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자체로 심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뢰파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길이기도 하다 마지막 문장은 지금 언론 환경에서 복구일 선생이 이런 맨 문장을 써주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다 그냥 대가리 쳐박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쳐다 닦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새끼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데 자기 노후가 중국의 속구가 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복구일 선생이 마지막에 몇 문장 선거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한 겁니다 실은 우리 스스로 중국에 침투를 열어줬고 2020년 4.15 총선 선거 관리 위원한 중국인들을 뭐죠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요원으로 활용했다 기가 찬 겁니다 한국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배층들이 항상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가문의 영광과 일파의 영광을 늘 추구했던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조선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사람은 드물고 조선 사람이 우글우글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티즌 시민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실은 우리 스스로 중국의 침투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들이 여러분들 흐리멍텅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가장이 돼가지고 젊은 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식소를 이끌고 가끔 여러분들 집사람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오는데 당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후비구비마다 지레밭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용케 벗어나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한 개인이 여러분들 부모스날 떠나가지고 가정을 읽어도 몇십 년 전 그것을 건승하는 것이 어려운데 국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내부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부의 적들이 좌파 정권을 여러분들 다시 또 탈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못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권을 장악한 운 좋게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지금 자세나 정신 자세나 문제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권력을 그들이 가질 겁니다 왜 그들은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끝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선거를 장악당하게 되면 홍콩 보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뭘 만집니까 선거법을 개정해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 문정권 말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쓸 수가 없잖아요 통신 감청하죠 위치 추적하죠 그걸 경험하고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죽었다 여러분 죽어도 뭡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 사냐 못 사냐 저도 이런 세상이 올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4.15 총선을 다루기 전에는 고작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이 포퓰리즘 정도였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제 가볼 때는 약과입니다 체제가 전복되는 위기입니다 선거를 장악당한 것은 선거가 장악이 돼가지고 표도독질이 일상화가 돼서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권력 좋아 띵호와 권력 좋아 띵호와 밖에 안 하는 겁니다 권력 맛있어 띵호와 권력 맛있어 띵호와 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체제를 어떻게 지키고 권력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다 다음에 여러분들 인기 마치거나 인기 전에 뭐죠 다 감방 가겠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런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저는 가끔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참 기가 찹니다 왜 기가 차냐 그 나라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유럽에서 뭔가 고생을 해가지고 지혜가 있었던지 오십 개 나라로 그냥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권력이 중앙집중적인 모든 권력을 여러분들 다 못 가지던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가 찬 겁니다 그 여러분들 분할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히 뭐죠 번영할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앙집중화가 되면은 권력을 쥐어뜬 자들이 다 먼저 국민들을 옥죄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김기현 씨가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양이죠 뭐 이번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내 선거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시혜를 베푸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페어플레이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페어플레이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정도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선거마다 조작질을 한 그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다는데 당대표 경선을 어떻게 맡깁니까 얘들이 폭망을 하더라도 나는 전혀 뭐죠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선거마다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한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뭡니까 우리 당대표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좀 봐줄 줄 알았던 모양이죠 천만에 그 친구들이 국팀당의 팬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내를 드러냈네요 안철수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아주 화들짝 놀란 모양입니다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나경훈 이름 꿇어 앉힐 때는 그렇게 관여한다고 야단지었더만은 김기현 안철수가 되면 탄핵사태 우려가 된다 안철수가 어떻게 국팀당 대표가 되는지 아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를 뽑아주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개전에 정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에 공방전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며 접입 간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1년도 안 됐는데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네거티브와 헌탕 양상에 대해 견고한 게 무식할 정도로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인상이다 대통령실은 당내 검기어인 탄핵 발언에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딱 선을 끄었다 탄핵이 거론이 된다고 하면 집이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나서겠습니까 국민들이 나서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은 나서겠죠 나는 노입니다 당하든 말든 간 게 나입니다 경인도 용인시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대선에 욕심 있는 분은 당대표가 되기에 곤란하다 현재 근력과 미래 근력이 부딪히게 되면 우려된다 그 정도 손에서 맞췄으면 좋는데 탄핵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파장인 거죠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현재 근력과 미래 근력이 부딪히면 상당한 파열음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김기현 씨가 브레이크를 잘못 걸어가지고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써버린 겁니다 안철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참 그 동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내리는 처분에 다 결정되는 건 다 코가 끼이는 거죠 윤심 후보를 자체하는 김기현 후보가 선제적으로 탄핵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지금을 성부처로 보고 공세 수위를 올린 것으로 풀이되지만 전당대회에 대해 탄핵까지 끌어들이는 게 과하다는 지적이 신윤계 내부에서도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통 명사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 금기어가 저명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냥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겠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가 그렇게 양양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안개의 자욱한 미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안개가 자욱한 겁니다 안개가 국힘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초한 일인 거죠 어렵더라도 정석을 해야 되고 아무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힘당의 당대표를 위임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도움을 받을 요량이 있었던 거죠 기대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따라줍니까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거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그쪽 동네 사람들하고 이런 짝짝쿵이 돼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외로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윤심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준다 역풍이 더 불겠죠 반대로 뽑아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안개가 자욱한 미래인데 저도 이게 여러분이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뭐 아주 너무나 솔직한 이야기를 틀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유적으로 안개가 자욱한 미래다 오죽했으면 김기현이 입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겠냐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뱉은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매일경제에 이 캐리캣조라고 하죠 대통령을 잘 그렸네요 대통령을 그림 그리신 분이 아주 잘 잡았네요 사진에 비해가지고 mz 공무원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산업현장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에 선거현장에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대통령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당한 말씀이지만 산업현장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이 말씀 이전에 선거현장에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런 화법을 쓰는 것을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사람은 뇌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뇌구조가 있는데 대개 사람은 발언을 할 때 일관성과 통합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죠 물론 정치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는 말이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과거에 자기가 한 발언하고 다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매일 경제에서 이런 걸 보고 산업현장에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정말 대통령 말씀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선거현장에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냐 이런 말씀까지 더하면 내가 얼마나 뭡니까 윤광펜이 되겠냐 입 싹 다물지 않습니까 그 업보를 앞으로 얼마나 크게 치르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날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 노동계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저 때 됐다 여러분 이걸 딱 제가 보는 순간 제가 위선과 거짓과 조작이 난무하는 선거 개표 현장을 정상하지 못하면 국민들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이것이 노동계획보다 100배 1000배 만 배 더 중요한 과제죠 그런데 그 문제는 입에 싹 닫고 뭡니까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편한 사람이다 뇌가 그냥 듀얼 시스템인 모양이구나 컴퓨터처럼 한쪽은 한쪽이 이야기하지만 한쪽은 그냥 싹 뭡니까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편리한 두뇌 구조를 갖고 그걸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듀얼 시스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정치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 씨 같은 거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고생길을 피하기 힘들다 이야기죠 사람들한테 박수 받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동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요청받으니까 노동계획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치입니다 법의 지배 the rule of law지 않습니까 법의 지배 법의 지배 말은 참 좋네요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과 협박의 털을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 고 국가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그게 당신들 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 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초를 겪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앞으로 앞에 김기현 씨가 탄핵 운운한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열심히 하죠 윤석열이 동분 서죠 윤석열이 동분 서죠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에 침묵하고 그냥 깔아뭉한 비용을 앞으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넘어가기 힘들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다 윗선인 거죠 거짓이고 진실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참이란 게 없는 거죠 참이 없고 지금 진실이 없는데 뭘 사람을 믿었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아는데 산업현장에 불법을 놔두면 그게 국가입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정의와 행복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고전강독 의원에서 또 몇 문장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정의와 행복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울 것인가라는 부제에 대해서 플라톤의 정의로는 이상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라톤의 정의로는 여러분들 핵심이란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역할을 제대로 가장 잘 수행하게 되면 바로 사회 차원의 정의가 구현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대법관들이 대법관 인물을 잘 수행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대통령이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상태가 바로 사회 차원의 정의다 그렇게 플라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로는 제가 해석하기에 개인의 직업관이나 인생관에 연결시켜 보면 대단히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이런 부분에 아주 명쾌한 그런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번 시간까지 몇 번 우리가 반복해서 배웠던 것이 모든 사물이나 생명체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고유한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한 상태를 우리가 흔히 덕이라고 부르거나 훌륭함이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수행해야 될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를 영어로 vice 악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과 악득 훌륭함과 악함 이것이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의론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소크라이스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그런 해답을 주는 거죠 소크라이스는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들은 다신교를 믿는 그런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영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소크라이스는 혼 우리가 주로 살아갈 때 활용하는 거죠 정신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혼은 무척 중요한데 왜냐하면 혼의 고유 기능에는 살아가는 것 보살피는 것 지배하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게 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혼이라는 것은 이성이나 지성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어디하고 관련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것이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이스가 이야기한 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성 혹은 지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죠 혼은 일반적으로 숨 혹은 목숨을 뜻하지만 소크라이스 플라톤은 인간의 혼의 이성과 지성의 기능과 작용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크라이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혼이라는 것은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고 이성활동 지성활동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있죠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활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혼의 기능이 있다면 당연히 있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훌륭한 상태가 있을 것이다 올바르면 혼의 훌륭함이고 올바르지 못하면 혼의 악덕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본 겁니까 정의라고 본 거죠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과 지성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게 다 혼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성의 영역이고 지성의 영역이죠 모든 혼은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고유한 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정의라고 본 겁니다 올바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의 문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지만 혼의 영역에 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명쾌한 그런 방향타를 제시하는 거죠 당신이 뭘 해야 되면 대충대충 때우지 말고 확실히 잘해라는 게 아니죠 그것이 건강이든 식습관이든 업무든 대인관계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의 훌륭함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맹쾌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올바르지 못하면 부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름 정리가 잘 됐죠 사회차원의 정의라는 것은 각 구성원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상태가 사회적인 차원의 정이고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성과 직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될 그런 고유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상태가 올바름이자 정의이자 덕이자 아르테다 이렇게 해소라는 겁니다 철학에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명쾌한 설명인 거죠 올바름 정의라는 것은 혼의 고유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 너무나 멋진 표현이지 혼의 고유기능을 이 정의가 여러분 또 뭐하고 만나는 겁니까 행복하고 만나는 겁니다 정의, 행복, 혼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잘 발휘한 상태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최대한 잘 발휘한 상태 여러분 짧지만 아주 명쾌한 그런 지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영의 영역에 대한 크게 탐구를 못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호암 이병철 회장이 남긴 글입니다 호암 이병철의 의라는 민석기 씨가 전 책에 286쪽에 나오는 건데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새길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병철 회장 말씀입니다 나는 일종의 고독감 비슷한 게 있어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나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곧잘 도자기나 불상 앞에 정자하여 한껏 사색의 날개를 펴봅니다 나에게는 여간은 파적거리가 아닙니다 선정산배라면 깊은 이렇게 산배경에 빠지는 거죠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겠으나 어떻든 잠시나마 새 속의 번거로움을 잊고 무예무상의 심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이게 호암 이병철이 자신이 아주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도자기나 불상 앞에 정자하여 이건 호암이 이야기하는 혼의 고유 기능에 대한 부분의 단면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호암조차도 뭘 해결을 못했습니까 영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못 가진 채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신부님도 찾고 목사님도 찾았지 않습니까 영의 영역하고 혼의 영역은 다르고 소크라데스나 플라토는 혼의 영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죠 혼의 훌륭함 그것이 바로 혼의 정이고 혼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잘 발휘한 상태다 호암은 이런 상태에서 행복을 느낀 거죠 다르게 하면 혼의 훌륭함 그러나 영의 훌륭함까지는 못 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을 제가 하고 오늘 정의와 행복의 만남 혼의 훌륭함 혼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잘 발휘한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번에 2월 13일 날 오늘이죠 도둑놈들이 2권 3권을 쓰고 그다음에 4.15가 되기 이전에 4.15 총선에 관한 책을 4권 이렇게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희망이 아주 밝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거 문제를 다루는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구하고 나라를 곧다